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트레일러 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트레일러 제작 목적은 책 홍보를 위한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가는 홍보 영상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느낌과 시선을 이용하여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합니다. 독서 후 다음 지필 과정에서 이용하기 좋은 문장과 느낌들을 글로 작성하여 블로그에 보관합니다. 동영상 제작 실력이 되신다면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일상의 작가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며 청소년 정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작가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일상의 모든 것에 나의 느낌과 시선을 담아 글로 작성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나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독후감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책으로 출간되어 청소년들의 독후활동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북트레일러 활용설명서를 소개합니다. 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작하는 북트레일러는 책 내용을 짧고 재미있게 자편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만의 이야기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북트레일러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생활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책을 소개하고 홍보는 목적으로 출판사는 북트레일러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트레일러는 영상 이미지와 배경음악을 이용해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마케팅 홍보 활동입니다. 최초의 북트레일러는 2003년 크리스틴 피안의 소설 다크 심포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북트레일러는 2010년 김용하의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입니다. 아이장 마리온의 소설 원바디슨 인터넷의 7쪽 분량의 단편 소설로 발표된 후 선풍적인 인기가 있자 단행본 소설로 출간하면서 북트레일러를 함께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작가들의 지필 추세는 인터넷 소설 플랫폼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여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수정 보완에 나갑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단행본 소설로 지필합니다. 작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아껴가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북트레일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책을 읽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책을 읽고 느낀 나의 생각을 한 분장의 메시지로 만듭니다. 이것이 이야기 재구성 과정이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영상물로 표현해야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남들이 만든 북트레일러를 시청하면서 마음에 드는 방식을 보고 배우며 모방하며 따라서 제작해봅니다. 셋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제작 도구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제작 유형의 영상이라도 내가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의 영상 제작 기술과 비용이 요구된다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안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무료이면서 쉽게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정보를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와 시대에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정보를 재창조하여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독후활동으로 북트레일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도서 선정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상 제작에 필요한 준비와 영상 재료들을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도프감을 작성하듯이 북트레일러 제작 노트를 작성합니다. 책 이야기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이 상상력이고 창의력입니다. 영화감독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멋진 영화 제작 시나리오를 작성해봅니다. 시나리오 내용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낼지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방법을 찾아 봅니다. 독후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트레일러 제작 노트를 작성합니다. 책 줄거리에 핵심적인 사건과 인상적인 문장을 작성합니다.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작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서 작성합니다. 작품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과 생각을 작성합니다. 이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나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재창조 과정입니다. 독후감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영화감독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영상 제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큰 맥락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입니다. 책 내용의 모든 것을 북트레일러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1분에서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 내용의 줄거리 중 대표적인 사건이나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서 신옥시세를 작성합니다. 재구성한 나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 있으며 참신하다고 생각되면 짧은 단편 소설로 만들어 인터넷 소설 플랫폼에 알리시면 됩니다.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도 창작 활동입니다. 신옥시스를 이용하여 영상 화면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어떤 화면을 촬영하거나 어떻게 영상 재료를 만들지 연출감도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멋진 영상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동영상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진과 그림 같은 정적인 화면은 자막과 스티커를 이용하여 시각적 변화를 만듭니다. 내레이션과 배경음악 노는 효과음을 이용하여 청각적 변화를 줍니다. 청각적, 시각적 변화가 없는 정적인 화면이 10초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영상을 제작합니다.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영상의 재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신의 영상 제작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영상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에 표시할 자막과 효과도 기록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자세한 구상 방법은 유튜브에서 키네마스터 영상 제작 기획 자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여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만듭니다. 초보자는 색연필을 이용하여 예쁜 손 그림을 그리고 사진 촬영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과 재료들이 만들어졌으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편집을 합니다. 표현 목적에 적합한 청각과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멀티미디어 세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스토리 전개가 새롭고 재미있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둘째 영상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하여 청각적으로 감성을 자극합니다. 셋째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영상 효과를 적용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영상 편집 작업을 스마트폰과 컴퓨터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불료입니다. 배우기도 간편하며 무료 사용에도 영상형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키넷 마스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 경우 영상형 워터마크가 너무 크게 표시되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파워디렉터는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무료 버전을 가져다 설치하고 이용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트레일러 만들 때 유의할 점입니다. 책 내용을 10% 이상 가져다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북트레일러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홍보용입니다. 일상의 작가는 책의 이야기와 나의 느낌과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또 다른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소재로 삼아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책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를 읽고 제작한 5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 나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서 나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만듭니다.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합니다. 영상 재료를 만듭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막 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